좋아요, 구독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계속 반도체 특집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저희가 또 SK하이닉스에 관한 실적들 뜯어보면서 삼성전자에 관한 비교점들을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사실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급 과잉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월가에서 반도체 겨울로는 이야기했을 때도 HBM 수요를 언급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표님께서는 문제가 크게 될 건 아니다라고 여전히 확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HBM 쪽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디렛 매출에서 HBM 관련된 매출이 지금은 30%지만 4분기 때는 4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치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3분기 중에 HBM3E의 출연량이 HBM3를 초과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다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완판이다, 물량 지금 다 팔렸다, 품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기술력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컨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뒷받침되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HBM 관련돼서는 저는 크게 지금은 무리할 구간, 의심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HBM 관련돼서 강자로 떠오르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 산업 자체를 이해하시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강점이다라고 읽고 있는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그런 범용 반도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성적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이번에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좋지는 않았는데 모바일도 부진하고 서버도 부진하고 다 부진했어요. HBM 빼고는 2분기보다 다 부진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SK하이닉스 측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슬쩍 흘리기는 했는데 지금 중국 쪽이 워낙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내수 반도체 기업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금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자금을 엄청나게 투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좀 나오는 이름 있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결국 이 기업이 계속해서 물량을 생산해 내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가행이 걸릴 수밖에 없고 범용 반도체는 특별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앞으로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 컨콜에서 이야기한 거는 물론 그 부분이 존재를 하긴 한다. 그리고 중국의 디램이 10% 정도로 올라올 수 있을 거기는 하지만 우리는 DDR5라든가 그리고 HBM 이런 쪽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훨씬 경쟁력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범용 쪽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범용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왜냐하면 HBM 관련돼서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히 삼성전자가 그래서 더 빠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돼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격차는 한 10년 정도 나거든요. 물론 단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2015년에 BOE의 디스플레이 굴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2의 굴기 사업이 또 이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긴장감적인 부분들도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범용 반도체에 관한 사업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두 기업이?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타이트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다 보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의 그런 움직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HBM3와 HBM3 이쪽에 대해서도 공정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서 결국에는 잘 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변화를 줘서 그쪽으로의 생산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업 구조 재편 같은 게 기업의 생존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일컫기는 합니다. 앞서서 쭉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 삼성전자가 빨리 HBM 시장과 기술력을 선점하지 못했던 이유들의 지금의 결과를 낳듯이 사업 구조 재편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중국산 이제 디렘 같은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제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중국산 반도체에 관한 타격감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에서 만약에 제재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와 관련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좀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MKE전자 같은 기업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장비단 쪽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을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쪽으로의 좀 더 집중하는 움직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일제히 시세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MKE전자의 중국 법인이 지금 장외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장내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틀 정도 전에 나왔는데 지금 바닷건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실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한 기업 넥스틴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다른 미국 쪽의 기업이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중국 쪽에 원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부분을 줄이면서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넥스틴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바닷건에서 좀 강하게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기업 이름이 떠올랐는데 KLA라는 그 장비 기업입니다. 원래 그 기업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90% 정도의 시장인데 중국 쪽에 비중이 크게 있었는데 그게 확 줄어들었고 이 회사가 지금 수주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넥스틴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델릭스라는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최대 주주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을 좀 같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도 나오기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찾아보면은 몇 기업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또 중국산 디렘에 관한 압박들이 우리 시장에 도래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반면에서는 이제 미국에 관한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수혜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장비에 대한 기술, 이런 기술들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외신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만약에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는 그 흐름에 있어서는 좀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이름만 붙어도 다 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너무나 명확했고 이제는 고객사 그리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매매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섹터 군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신저가를 기록하는 반도체 장비주도 있고 신고가로 가는 반도체 장비주도 있고 그러니까 선별을 좀 잘해야 돼요. 좀 어려운 시장인데 그 부분에 관한 힌트들이 오늘 특집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되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외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텔의 행보를 보면서 이것이 삼성전자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의견에 관해서는 대표님 일부 동의를 하시나요? 되게 속상했던 게 인텔과 삼성전자가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TSMC의 점유율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아까도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차이나 앞으로의 속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 삼성이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만나서 뭐하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참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과 살리는 데 있어서 움직임조차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돌파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텔과의 흐름을 비슷하게 간다는 평가까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은 지금 좀 아쉽지만 당장은 그럼 다 아쉬운 거네요. HBM도 아쉽고 파운드리도 아쉽고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쪽에서도 파운드리에 있었던 인력을 다른 첨단 쪽으로 옮겨가는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택과 집중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 빨리 내가 끌어올려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되게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왕자의 자리를 지키다가 지금 2등으로 밀려나는 HBM 시장에서 그게 너무나 확고해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볼 텐데 그게 저는 좀 오히려 시간이 딜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시장이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쪽 그리고 HBM 쪽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 두 가지 모두가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력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운명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좀 고심해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유일한 돌파구를 그래도 CXL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SK하이닉스가 자신감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 부분도 밀려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한때는 또 CXL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이쪽에 관한 경쟁력들도 삼성전자는 좀 없을까요? 뭐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술적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던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꼭 이 회사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CXL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항상 약간의 이쪽 관련돼서는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과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되짚어봤을 때는 무언가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과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쪽이 너무 부진하다라고 해서 CXL도 역시나 못할 거애라고 너무나 나쁘게만 얘기할 거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하반기 때 원래 스케줄대로라고 한다라면 CXL 관련돼서 또 선보이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 일정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XL 관련해서도 CXL에 관한 선점 경쟁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대도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측에서도 CXL 관련해서 자신감을 좀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 제가 여기서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건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장비주도 나누고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도 나누고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켰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SK하이닉스 관련주, 반도체는 또 삼성전자 관련주 이렇게 양분화를 시켜서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시장에서 물론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을 찾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올 기업? 사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빨리 찌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 결국에 이 회사, 보통은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반기에 수주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리드타임이 발생을 하고 그게 한 3분기, 4분기부터 매출의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3, 4분기 때는 장비주들이 좀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거야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삼성전자 밸류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HBM 관련된 일을 해, 고객사가 어디야 그런데 이 회사가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찍어내고 있어? 예스, 노! 이걸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지금 압축되어 있잖아요. 시장에서 상당히 그런데 그 기업들을 대부분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이미 만들어낸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를 받아 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에 관해서 고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밸류체인으로 인한 실제 실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편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놓고 이게 펼쳐졌을 때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표님의 한 줄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 정리 이야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20만 원 돌파를 해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좋은 이슈가 나와도 유한양행이 FDA의 승인을 받았을 때도 그날 정말 많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가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전처럼 우리가 시장이 강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빠지면 역시 세론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치고자 하는 수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와 가치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는 보유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에 있어서도 오늘 20만 원 돌파를 한번 트라이해줬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진입에 없어졌죠. 방송국제TVunivers digo